요즘 챌린지 되게 많이 하잖아 부탁을 이렇게 들어오잖아 너무 하고 싶은데 업무를 못 해버렸어 오늘 챌린지 뭐 뭐 했어요? 아 SM타운 가서 아 그래! 윈터님이랑도 하고 띵띵띵띵 막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오하이 아에이 막 이런 거 안녕하세요 헬스클럽의 에리입니다 네 벌써 여덟 번째 헬스클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대단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게스트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칵테일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와 좀 잘 어울리는 칵테일을 제가 골라보려고 했는데요 피치크러쉬 아시나요? 굉장히 상큼하고 사랑스럽고 달달하면서 뭔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소원은 안 되는구나 암튼 오늘은 특별히 쉐이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크러쉬 만드는 방법이에요 피치 이거를 45ml 오늘은 좀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이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가지고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조금 그래도 드실 것 같아서 상큼할 것만 같은 이 아이를 45ml 넣어줍니다 진짜 잘 넣었어 진짜 완벽해요 이 크랜베리 주스를 130ml 얘를 탁 결합을 시켜줍니다 뚜껑을 잘 닫고 장난 아니죠? 느낌 있죠? 옛날에 내가 아니야 8회차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해야죠 속도를 눌러준다 와 미쳤다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칵테일의 묘미를 얘로 장식을 해줄 거예요 이걸 딱 해주면 이제 그럴 듯 해준다고요 해리표 피치크러쉬 완성! 심지어 오늘의 게스트분의 취향에 맞게 달달구리 간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게스트 김태영! 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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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네 시청자 여러분 태연입니다 와아악 힐스 클럽 성공했다 태연도 나오고 무슨 소리야 다른 슈퍼스타들 많이 나왔던데 누가요? 누가요? 누가 언니보다 슈퍼스타예요? 많이 나왔잖아 언니보다 슈퍼스타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너무 진짜 옛날 사람이고 제가 언니를 위해 피치 크러쉬라는 칵테일을 준비했어요. 이거 밑에가 더 술이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원래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쉐이커로 했어요. 오 맛있다. 맛있죠? 쭉쭉 들어갈 것 같은데 약간? 장난 아니죠? 맛있는데? 맛있죠? 언니도 저도 알쓰잖아요. 그치. 그거 아세요? 알쓰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태연 언니인가? 제 몸은 안 술파인데 저는 술파에 있고 싶은 알콜쓰레기라고 불러요. 아 별명이 알쓰. 우리 소녀시대 안에서 와 넌 진짜 쓰레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온 말인데 왜냐면 그 일본에서 파는 왜 그 6%, 3%짜리 호로로로로로. 호로로로. 그거 먹고도 얼굴이 세빨져지면서 이제 기절 수술으로 가서 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스에서 얘 쓰레기라고 이래가지고 알쓰. 창시자예요. 창시자예요. 알쓰의 창시자. 많은 알콜 쓰레기들이요. 거짓말 제가 언니를 처음 봤던 게 지인분들 중에 겹치는 분들이 있어서 우연하게 봤어요 한연시대 너무 선배님이잖아요 태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 무서워? 선배님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싫어하면 어떡해 근데 막 나 보자마자 거의 막 너무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주셔서 저는 약간 감동 소설시대 태연이 날 알아? 나 사람 되게 좋아해 난 너무 감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언니 보자마자 막 고민 상담하고 막 울고 막 솔직히 만약에 지금 내 아라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 한 5, 6년 전에 나는 되게 내가 생각해서 좀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 키 하나도 안 났어 아니 근데 그게 밉지가 않다니까 진짜요? 어 그게 정말 부담스럽고 약간 거부감이 느껴졌으면 내가 내가 뭔가 이렇게 벽을 쳤겠지 어 내가 줘요 그 전에 방송에서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석에서 우리가 처음 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내가 소설시대 태연을 만난다고? 이러면서 저는 약간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이랬는데 내가 무슨 뭐 시어머니니?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비욘세지 비욘세 뭐해? 스타 스타 오늘 뭐 했어요? 이거 어제 뭐 했어요? 염색하고 샵 갔다 오고 요새 뭐 했어요? 요새? 요새 좀 취었어 아니 왜냐면 한창 언니 막 콘서트 준비하고 제가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언니한테 막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바빠 이러더라고 혜리야 나 진짜 죽을 거 같아 요새 너무 바빠 이래가지고 어 아니 너무 정신없이 몰아쳐가지고 너무 바빴죠? 어 작년까지 좀 그랬다 올해부터 약간 선언처럼 헉? 드디어?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놓고 또 낼 거지 뭐 그래놓고 또 뭐 준비해야지 준비하고 있어? 해야지 해야지 약간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대화를 하면은 안 할 거 같거든요 일을? 근데 어느새 또 앨범이 나와 있고 어느새 막 프로그램 MC 하고 있고 기겨워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지겨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일을 안 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 일이 제일 좋아요? 안 하면 약간 죄책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약간 습관? 습관? 일의 습관이? 오하 어떡해 불안함은 또 아닌데 불안함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좀 불안했어 일을 안 하면 내가 막 좀 못해지는 거 같고 뭔가를 약간 도퇴되는 거 같고 그랬는데 사람이 좀 쉬긴 쉬어야 되더라고 언니가 집순이라는 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언니랑 옛날 보통 집에서 보는데 한 번은 밖에서 밥을 먹었어요 기억나요? 신사장에서 밥을 먹는데 다 먹은 거야 뭐 할까? 이랬는데 약간 집에 가고 싶어 이미 하하하하 언니 저기 맛있는 빵집 있대요 이러면서 내가 막 떡빵을 먹었거든 언니는 잘 먹으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언니 여기 방태출 있거든요? 방탄실 갈래? 이럴 때 네 하하하하 내가 하고 싶어하니까 해준 거야 나 너무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고 그게 손가락에 꽃 피는 날이야 진짜 그래서 와 이렇게 활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더 웃긴 건 3, 4시간 정도 밖에 나와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집에 있었다고 했어 그 다음에 연락했을 때 그랬을 거야 안 봐도 뻔해 그랬을 거야 근데 언니 필라테슨 하잖아요 필라테슨 또 열심히 해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까지 안 하잖아? 너무 무기력해 진짜 거기 문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취소하지? 이 생각을 잔뜩 해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할까? 진짜 별 생각을 내가 내가 왜 그랬어? 저번 주에 했단 말이야 저는 필라테스를 하는데 필라테스 하러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진짜 문 열기 전까지 차 안에서도 가면서도 진짜 어떻게 장피를 부려야 될까? 잔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막상 하면 또 열심히 너무 개운하잖아 또 아 죽여와 요즘 뭐 해봤어요? 요즘은 뭐 OTT 보는 게 딱이지 뭐 봤어요 언니? OTT? 살인자 아 재밌더라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근데 저는 유튜브 진짜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알고리즘의 노예 같아 진짜 약간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알고리즘? 그런 소문이 있어 어떤 대화 중에 네 그걸 인식을 한다는 거야 소문이 아니야? 소문 아니야 해요 진짜 사실 다 듣고 있어요 얘 또 시작이네? 너 거짓말이지? 진짜예요? 내가 뭐 거짓말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로? 응 그래서 알고리즘이 그거를 인식해서 띄워준다 응 아 아 아 시리니였나?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아 언니 이거 다 듣고 있어요 이거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오디오가 비기 시작했다 그거라면서요 언니? 막 하리보 계정에 유일한 연예인 팔로워 유일한 인간 유일한 인간이야? 멋있어 나 거기서 댓글 썼잖아요 언니 그 하리보 받은 거 너무 부러운 거야 앰버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를 하리보 앰버서더? 하리보 앰버서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 공식적인 앰버서더는 아니고요 내가 원래 일방적이었는데 십 수년간 해오니까 약간 반응을 보여주신 거랄까 진짜 집에도 한 바가지 있어 알지? 말해 뭐해요? 말해 뭐해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젤리랑 쿠키랑 머리 쿠키밖에 없어요 뭐 먹었어요 언니 오늘? 설렁탕 그럼 밥 같이? 어? 밥 말아서 발전했지? 장난 아니다 밥 얼만큼 말아서 3분의 1? 왜 그것도 나아진 거야? 나아진 게 아니라 3분의 1을 말잖아요 그럼 반은 없어져요 국물에 흩어져가지고 그러면 그 3분의 1 중에 반밖에 안 먹은 거란 말이야 그럼 6분의 1을 먹은 거 먹은 게 어디야 그래 먹은 게 어디야 전 언니 밥 먹은 거 본 적이 없어 그래도 과자 안 먹고 아침에 설렁탕을 먹었잖아 왜 그랬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 오늘 기 빨릴 거 같애 통 틀어서 벌써 울렁거리는데 근데 약간 이제 호배인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언니한테 아 선배님 좋아해요? 응 여자들이 좋아하는 언니인 거 같아 언니는 진짜 왜 태연을 다 좋아하는 걸까? 오래 해서 어렸을 때 그 TV에 나왔던 선배가 아직도 여기 있네 이런 느낌 아닐까? 여전하네 꾸준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냥 같은 가수라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거 봤는데 업적 그룹으로서도 대상을 받았고 솔로로서도 뭐 그런 거 엄청 많던데 찾아보지 않아 안 찾아보요? 찾아보지 않고 내가 그런 성향인 걸 알아서 팬들이 막 알려주는 거나 쾅쾅쾅쾅 뚜드려 문을 막 저 언니 콘서트 갔을 때가 코로나 직전에 네 4년 전이었나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2020년 콘서트와 2023년 콘서트를 비교했을 때 전화가 있었어요? 야 너무 다르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어 봤었지 뭐 내가 이런 노래를 했었구나 싶을 정도의 난이도로 느껴졌고 그리고 이번 콘서트 샛리스트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샛리였다는 어 맞아 내가 좀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어서 욕심도 많이 냈고 그리고 나도 약간 나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의 한계는 어딘가 난 나한테 되게 엄격하거든 오래 기다려줬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정말 다 쏟아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단계가 없었다 너무 한방에 너무 이제 작년에 했던 콘서트는 잘 마무리했고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앨범되고 올해 또 올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까 뭐 쉰다고 저희도 조금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 진짜 웃긴다 오자마자 나 쉬기로 했어 하나도 했어 이러고 근데 상반기에 쉬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개월수가 많이 남았잖아 아직 그쵸 근데 약간 이제 또 뭐 쉬었으면 좀 차근차근히 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콘서트와 투어는 그치 너무 큰 스케줄이긴 하지 세 번 콘서트 하면 향이 시그니처인데 아 그 향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요 언니 향까지 정해요? 어 그래서 그 공연장에 냅다 뿌려 별걸 다해 진짜 향수를? 어 조향사분이랑 와 일이 커진다 같이 미팅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베이스 노트 미들 노트 탑 노트까지 다 정해 그래서 스토리까지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냥 정말 추억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언제 시작했어요? 첫 공연 할 때부터 와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본의안이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때 진짜 내 느낌대로 이번 공연은 약간 좀 서늘한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공간감을 좀 더 넣고 싶은데 이런 쪽으로 추상적으로 계속 가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더라 아티스트다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있어 네? 언니요?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잖아 앨범 자켓 사진으로 전시회를 계속 열고 있어 거기에서 이제 향수도 같이 해서 진짜 바쁘다 언제 쉬는 거였는지? 콘서트나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큰 명절 같은 느낌이야 뭔가 저번에 갔을 때 애 향이 어땠지? 그게 아마 구역마다 조금 달라질 것 같아 왜 달라요? 구역마다? 또 공연장 장소 모양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것까지 생각해서 해 왜냐면 이게 체조 경기장에서 할 때랑 뭐 어디 다른 데에서 할 때랑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퍼지는 너무 무서워 이 향을 전달하려면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진짜 무서워요 막 그렇대 좀 디테일하게 막 뭐가 달라지더라고 진짜 디테일하다 진짜 디테일하다 언니 이거 많이 해요? 물어보세요 몸을? 응 몸을? 많이 못 했어 역대급만이었거든요 질문이 2X 챌린지 알아요 언니? 홍철 없는 홍철 팀처럼 2X 챌린지를 언니만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2X 챌린지를 해달래요 언니 하겠지 어? 어떻게 너랑? 응 하자 네 네 진짜 열심히 땄어요 저 3X 챌린지 그랬어? 네 그랬어? 어? 뭐야 안 해! 뭐야 알지 알긴 알아 솔직히 혼자 이렇게 해보게 됐어 해봤어? 아니 요즘 챌린지 되게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이 부탁을 이렇게 들어오잖아 해달라고 같이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아무거나 못해보겠어 그랬어요 연습했어요 언니 넌 잘할 거 아니야 언니 저 못해요 금방금방 외울 거 아니야 언니 저 어제 2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연습했어? 떴어요 진짜? 2X 챌린지 검색해가지고 언니 챌린지 뭐 뭐 했어요? 그거 했더라 진짜 나 르세라핌 그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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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는데 하하하하 너무 한 거 아니야?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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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왜냐면 그 어려운 버전은athy 리정이 하고새 Cru 대상 이 코드를 아니 이게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재밌는 걸까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 요즘에 그게 스케줄이더라고 그니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데뷔하고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챌린지 진짜 많이 하는데 소녀시대 걸세이가 봤을 때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의 챌린지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머리 좋다 잘 외운다 저는 나 활동할 때 안의 스타일이다 왜냐면 저는 안무를 진짜 못 외워요 전 맨날 나머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안무를 너무 못 외워가지고 나는 만약에 내가 활동할 때 이걸 했으면 진짜 미안한데 진짜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분들 안무를 난 못 외워서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되게 즉흥적으로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데 이렇게 서로 알려줘 배우는 시간을 잠시 갔더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하더라고 춤 안 춘지 오래됐다 언니 코젓 때 안 췄어요? 춥구나 뭐야? 아니 근데 각 잡고 이렇게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앨범의 장르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장르 굳이 다음 앨범 아니더라도 좀 정적인 거 많이 했으니까 템포 좀 있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락은? 나 락 너무 좋아해 락 태현 보여달라고 락 태현 락 태현 락 태현 약간 그런 거 원하시나 봐요 뭔가 되게 터프하고 와일드한 그런 락 같은 거 하는 나 좋아해 락 되게 좋아해 콘서트 때도 그 딱 구간이 있었어 그럼 콘서트 컨셉이나 콘서트 구성 같은 것도 언니가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치 내 의견을 진짜 많이 넣어서 하는 편이지 그래서 나도 약간 나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 막 하니까 어쩔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콘서트 때가 제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음... 이걸 먹어서 약간 더운가? 사실은 더워요 저도 더워요 그래요? 이제 날이 풀렸어 엄청 춥던데요? 아 그래요? 춥대요 여러분 또 쌤 추기 조심하세요 이번 앨범에서 제일 어려웠던 곡이 뭐예요? 멜트어웨이라는 곡이 아아아아 이거요? 약간 그 팬들이 타잔장법이라고 이게 듣는 거랑 부르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지? 이 노래는 듣는 것도 어렵고 부르는 것도 어려웠다 그거 진짜 멜로디가 너무 신박한 거 같아 듣자마자 나는 어? 이거 어렵겠다 했는데 부르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자꾸 오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그 녹음실 너무 어려웠어 영상 있잖아요 그 멜트어웨이 부르는 영상 언니 표정이 계속 그거야 왜 나한테 이런 그래도 일단 해야지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녹음이었을 것 같아요 몇 년 통틀어 역대급 오래 했던 녹음이야 좀 길게 이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 원래 빨리 끝내는 편인데 내가 하는 기준 치고는 좀 오래 걸렸어 저는 언니 노래 중에 위켄드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이엔 비유가 나왔는데 어? 위켄드 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위험한데? 위켄드? 위켄드 어? 너 넣어? 분발해? 위켄드?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엔 비유 하는데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너무 좋은다 했는데 투엑스로 저는 약간 확정 지어졌어? 투엑스가 역대급 약간 대중귀인가 보다 그래요? 너 대중핏이에요? 대중핏이다 약간 나는 투엑스가 아니거든 헉! 왜 왜 투엑스가 왜 왜 투엑 우리 내 투엑스예요 투엑스가 막 이거라기보다 아이엔 비유의 장점을 더 얘기를 하자면 그냥 그 아이엔 비유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 약간 긴장감이 너무 좋아 그럼 언니 앨범 통틀어서 1등은 뭐예요? 통틀어서 이제 앞으로 다른 곡들은 못 불러 이거 한 곡만 부르고 한 곡만 들어야 돼 벌써 울렁거렸는데? 그렇다면 아이지 않을까? 아이는 좀 약간 당차지 약간 아이는 약간 엔딩곡 같은 느낌? 미랄까? 언니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투엑스는 뭔가 뭔가 알지 알지 뭔가 뭔가 그런 그 티저와 뮤비와 뭔가 뭔가 그 청취적인 분위기 음 음 됐지 뭐 됐지? 조금씩 놀아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저희는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코드야 약간 유일한 것 같아요 아까 세리가 진짜요? 응 근데 생각보다 언니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혜리가 안 꺼내줬으면 오늘 안 불러줬으면 지금까지는 괜찮아 근데 오늘 외출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4일 있을 거잖아 아 안 된거지 좋아요 하하하하하하하 그것도 있더라 롤토하면서 제일 맛있었던 간식이 뭐니예요? 아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콩국수 간식? 하하하하 아 간식? 아 간식식? 간식이라는 게 뭐 뭐 콩국수? 아 메뉴는 콩국수 콩국수 좋아요 언니? 어 너 싫어? 아 왜? 좀 좋아해 맛있어 너무 뽀소해요 속상해 맛있는데 아 그럼 너 뭐 소금 넣냐 설탕 넣냐 이런 것도 없어? 없어요 아 콩 안 먹어요 아 엄마가 콩 빼고 줘요 아 콩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데 언니 콩 먹어요? 난 심지어 두유인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우유를 못먹고 아 두유인간 저는 그냥 딸기빙수 먹을래요 꼭 야 씨 빙수는 나도 좋아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콩국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때 그 나의 상황과 맞는 음식들이 꼭 있더라고 시원한 거 이런 거 먹고 싶다 딱 나왔어 했는데 콩국수 나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지 근데 또 놀토에서 주는 음식이 딱 세팅해서 딱 주기 때문에 맞아 간 나온 음식이라서 너무 맛있어 사실은 거기에 또 음식에 굉장히 진심이죠 진심이신 분이 대표적으로 한 분 계시니까 음식 원도에 진심이신 저희 신대장님께서 큰일나요 식으면 큰일나고 저번에 녹화하는데 딱 한 숟갈 딱 드시더니 저기 미안한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겁게 좀 해오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뜨겁게 먹다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겁게 똑같아 아니 근데 제가 놀토 한 것보다 언니가 더 오래 했을걸요 지금? 5년 된 거죠? 아니야 3년? 그러네 제가 2년 반 정도 하고 언니가 3년 반에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나 오래 했다 오래 했다 언니 이렇게 오래 할 줄 알고 진짜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근데 나는 진짜 너무하게 잘한 거 같고 진심으로 그래서 혜리한테 고맙고 놀토 없었으면 일단 사회 생활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진짜 확실히 게스트분들이랑 그런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넓어지지 않아요? 어 되게 배우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내가 언제 이분들을 만날 수 있지? 그쵸 아직도 매주 회식해요? 매주는 아니야 글쎄 나 빼고 하나? 하하하하하 알쓰라서? 왜냐면 이게 또 입맛이 다르잖아 서로 그래서 그것도 배려 아니면 배려인 것 같아 그래서 술 잘 드시는 분들끼리 보여서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 좀 큰 뭔가 기념일적인 회식 자리는 항상 하죠 전 놀토 회식 때 맨날 취해서 집에 왔던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잘 안 마셨어 안 마시고 그 텐션이 나왔어 네가 언니가 취했지? 하하하하하 아 알았어 언니가 한 번 취했었네 그때 백회식 집 때 패딩 무덤 일화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막 다들 하하 막 잘 놀고 있는데 더우니까 옷을 하나씩 이렇게 벗어놓고 있었어 슬슬 가셔야 될 시간이라고 이제 태연 언니 매니저분이 한둘씩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그 타이밍에 같이 가셔야 되는데 태연 씨 어디 있을 때 없는 거야 태연 언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태연아 왜 있어? 어디서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어? 했더니 어 태연이 저기 있었는데? 했는데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패딩을 언니 위에 다 쌓아가지고 제발 나 좀 알아줘 언니가 자고 있느라 몰랐던 거야 태연 언니가 거기 있는지 조그마한 것도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너무 재밌었지 그날 나는 그 롤토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 너무 그치? 오빠들이 너무 좋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맞아 6주년, 7주년, 8주년, 10주년까지 가자 가자 헬스클럽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고정 질문이거든요 태연의 오늘의 TMI 하나 알려주고 가십시오 어 네 오늘 TMI 아 있어 오늘 네 이제 나갈 준비를 할 때 씻잖아 원래 샴푸를 먼저 하거든? 네 바디 먼저 하거든 어째서요? 오늘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 바디워시를 새 거를 개봉했고 그럼 먼저 써야지 그럼 그치 먼저 쓰고 싶잖아 쓰고 싶지 어떻게 참아? 새 거 깠는데 어떻게 참았다고? 혹시 뭐 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바디워시? 우유 향 나는 거? 그 향 너무 좋아서 그거 우유 향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파우더리 파우더리 짠 짠하고 오늘 정말 둘 다 둘 다 역대급으로 술 남아였지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마워 헬리야 감사해요 언니 5, 6, 7,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이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생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뭐야 아 아 아 아